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이나스입니다. 오늘은 목요일이고요. 지금 캠핑을 엊그제 갔다 왔으니까 하루 딱 쉬고 오늘도 두 번째 캠핑 떠나는 날이에요. 오늘은 저희 시어머님이랑 조카 데리고 골드니어스로 갑니다. 지금 신랑은 고기 사러 지금 마트에 갔고요. 고사이 준비할 것들을 제가 좀 챙겼는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구매한 외건이에요. 이게 저희가 캠핑 가는 월마트에서 구매한 외건이거든요. 아 이게 있어야겠더라고요. 생각보다 캠핑하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무겁게 안 들고 다니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. 이 외건이 어디 있거냐. 오자크 트레일 월마트에서 샀고 기억엔 70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이런 수납함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외건 너무 강추합니다. I want you to show me how to get to know someone like you someone like you I want you to know me cause I know then you'll see we could be true we could be true I want you to see what I see in us something so real something so real I want you to see that this is a love that we both feel that we both feel and how will we ever know if the love will ever grow without trying already I want you to know that we'll have because I don't know what it's trying to do This is also 아 여기서 보면 더 웃구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바다같아요 물결이 많이 나가지고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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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수영을 너무 잘하네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오 잘하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 오 오 오 오 오 кто 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